1967년 제6대 대선과 68부정선거라 불리는 제7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다시 한번 연장한 박정희 정권은 1968년 벽두부터 벌어진 1.21 사태를 시작으로 후에불로 필학사건을 비롯해 1968년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겪는 와중에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대동맥이자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렸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까지 추진했고 서울 한복판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등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동시에 각종 경제성장 정책들을 완수하는 것은 자신들밖에 없다며 각계각층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초선 테러사건 등을 저질러가며 끝끝내에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끔 한 3선 개헌을 성공시켰습니다. 1967년 제6대 대선부터 1969년 3선 개헌까지 3년 연간 각종 이슈들로 정치권이 격동하는 동안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계도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만 해도 농업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산업구조와 6.25 한국전쟁 직후부터 일어난 베이비붐에 급격히 줄어들은 미국 원조로 높은 실업률은 어느새 만성화되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0달러에 그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기존 건설부의 계획 업무와 재무부의 예산 업무, 내무부의 통계 업무 등을 통합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경제기획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여 경제관련 여러 부처 업무를 통솔하게끔 했으며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경제발전 산업정책들을 바탕으로 관련 국내 기업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본세수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투자 및 배분까지 직접 관여하는 수직적 구조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 경제개발정책에 선정되어 함께한 기업들만이 해당 산업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급성장하는 현상이 산업 분야 곳곳에서 일어났고 당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루트였기에 기업가들은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들은 기업가들에게 여러가지 특혜를 나눠주는 이른바 정경유착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재계 1위 이병철의 삼성을 비롯해 구인회의 라키 정주영의 현대였습니다. 창업주 정주영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던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1965년 우리나라 최초 해외 고속도로 건설인 태국의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앞세워 1968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발맞춰 정주영의 넷째 동생이자 훗날 포니정으로 불렸던 정세영을 사장으로 1967년 12월 29일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와 합작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설립했으며 1968년 11월에는 현대자동차 최초로 포드의 코티나를 현대 코티나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통일로 영동고속도로 중공과 서울타워 지하철 1호선 종합운동장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회의사당 뿐만 아니라 소양강 다목적 댐 완공을 비롯해 울산 조선소 건설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건물에서 도로 도로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배까지 이른바 현대왕국을 건설하며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이자 재벌로 올라섰습니다. 창업주 구인회가 회장으로 이끌고 있던 라키그룹은 1947년 설립한 라키화학공업사, 1958년에 설립한 금성사를 주축으로 플라스틱에서부터 치약냉장고 흑백TV 세탁기 등 웬만한 생활가전제품은 거의 모두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 및 생산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1966년 11월에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여천 제2정류공장 건설 실수요자로 선정되어 미국 쉐브론과 합작하여 지금의 GS 칼텍스의 모체인 호남정류를 설립하며 정류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 무렵 이미 라키그룹 회장 구인회는 당시 재계 1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과 사모그룹 총수정제호에 이어 대한민국 재산순위 3위에 등극했고 1969년 10월에는 라키화학공업사가 민간기업 최초로 기업공개를 하며 주식시장에 진입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금성통신과 라키 개발을 설립하면서 화학전자정류산업에 이어 통신의 건설업까지 손을 뻗으며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창업주 이병철이 이끌고 있던 삼성그룹은 1938년 설립한 삼성상회를 모체로 하는 삼성물산을 뿌리로 1953년 제1재당, 1954년 제1모직 등을 설립하여 이승만 정권 하에서 온갖 특혜를 받으며 1950년대 중반에 이미 대한민국 재계 1위에 등극했고 이후에도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며 은행보험 백화점 사업에까지 진출하는 등 일찌감치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재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 1위, 제1재벌에 등극한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도 5.16 군사정변으로 격변하는 정세에는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고 육군 소장 박정희를 필두로 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어 부정축제 처리명단 일반인 항목의 제1위자리를 차지하며 이른바 정치깡패 부정축제자를 비롯해 각종 반국가 반민족 반영명행위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에 끌려가 처벌까지 받을 뻔했으나 감옥이 아닌 호텔에서 당시 국가재건 최고의 부의장 박정희와 독대 후 군부 쿠데타 세력과 기업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경제재건축진의 회장을 역임하며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세력이 셀프민정 이항하며 고스란히 박정희 정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의 자금줄 중 큰 가닥을 차지했으리라 여겨지는 일명 3분 폭리 사건에 연관되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폭리를 취하며 정치자금을 조달한 제1재당 셀프민정 이항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다시금 연임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했던 제6대 대선 제7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과 유착되어 당시 5대 사회학 중 하나로 규정된 밀수를 통해 건설 자재라고 속이며 온갖 사치품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조달했던 일명 사칼인 밀수 사건 등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유지되는 중요한 선거 선거마다 불거졌던 초대형 비리 사건에는 어김없이 이병철을 비롯한 삼성그룹 기업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병철은 라디오 서울방송개국을 시작으로 1964년 12월 동양방송 1965년에는 중앙일보까지 참관하며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적극 홍보하고 옹호해줄 막강한 언론 세력을 구축하는 등 정재계를 넘어서 언론까지 장악해가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사칼인 밀수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손을 뗄 것이라며 일간지마다 사과문까지 게재했던 이병철은 자신이 발표했던 대로 자신의 영향과 자신의 기업 및 사회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반성을 하며 한국비료와 대구대학교를 국가에 곧바로 헌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1968년에는 자신과 사돈까지 맺었던 라키그룹 회장 구인회와 서로 얼굴까지 붉히며 이후 원수에 가까운 사이로 관계를 망치는 일까지 저지르며 자신의 사업 발전과 확장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본래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과 라키그룹 회장 구인회는 3살 터울이지만 경남 진주 소재 지수국립보통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급으로 지냈던 2년을 시작으로 1957년에는 구인회의 삼남구자학과 이병철의 차녀 이수키가 혼인하며 사돈의 연까지 맺었고 자신들의 일과 사람들을 서로의 회사에 보내는 등 상부상조하는 동지이자 사돈지간인 매우 각별한 사이였으나 1968년 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안양골프장에서 장남 이맹희와 함께 구인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병철은 구인회에게 자신들도 앞으로 전자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통보하듯이 이야기했고 당시 금성사를 라키그룹의 큰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던 구인회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며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1922년부터 쌓아온 46년간의 우정은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으로 뒤바뀌게 되었고 이 일이 있은 직후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던 구인회의 삼남구자학은 곧바로 금성사로 돌아갔으며 이병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69년 오늘날 삼성전자의 모체가 되는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같은 해 1969년 12월 라키그룹의 창업주이자 이병철과 사돈인 연암구인회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며 라키그룹은 구인회의 장남구자경 체제로 19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정주영의 현대는 1967년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현대자동차를 구인회의 라키는 1967년 GS칼텍스의 모체인 호남정류와 1969년 GS건설의 라키 개발을 이병철의 삼성은 1969년 오늘날 명실상보 대한민국 최고기업인 삼성전자의 뿌리인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하며 196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재벌 삼성, 현대 LG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1960년대 격변하는 대한민국 재벌 2부 1969년 삼성그룹 후계 구도가 크게 뒤흔들렸던 일명 삼성과 왕자의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